아이고, 어디라게 이거 아, 저기 보여, 저기 아이고, 무시가입니까, 이거 아이고, 너 누게고? 아, 여기 저, 뭐다 테레비전 마수가 누게? 이거 영 들어가도 됩니까? 응, 들어와 보라 난 처음에 이거 보류인 줄 알았죠, 마시? 먼지다 보나 아이고, 이거 좀 한국적인 이미지가 착 오니까 뭔가 하나 포스터, 영화 포스터 같은 걸 하나 찍어봤으면 우리 하나 이걸 삼촌이 형 한번 찍어봅쇼 경과역에, 경과역에 소리 따라 흐르는 떠돌인 생 예 이 진진한 기장 맛보단 무신가 생각났지 아이고, 배고파는 혼자 집이랑 밥 먹으시면 좋구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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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아이고, 시원하다 송아야 예, 아버지 노래 한 곡 좀 해보라 무슨 노래의 호향? 아멩이나 하라 아멩이나 한 노리도 실수가 동네 덤네 덤네 내 품 안으로 들어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아이고, 아이고 보천 더 못허구다 아버지 보천 못허건게 네 저리로 보면 살풀이쯤 하늘 보면서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 네 몸을 몸을 바람에 맡기 맡기고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니까 좀 재미가 많다 그러니까 손을 기장을 쓰다듬고 있어 아 기장 내 기장 내 기장 내 기장 왜 동 g- 아득히 아득히 머나 먼 길을 걸어 생애한 가운데를 지나서 아 우리 삼촌이 너무 잘했어 잘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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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호금형 빠르게 아 좀 사람들 많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 이렇게 다 이제 저 흥을 흥을 짜잔 짜잔 야 거기서 벗어 잘 되자 이래 없어 이래 없어 이래 없어 이래 들어 없어 아이고 들어 없어 깨라 저쪽으로 한번 사랑의 애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이야 계란 우리 삼촌이 농사지으면서 그 기장 밭에서 한이 서린 춤을 우리가 트로트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거야 기쁘게 더 신나게 더 신나게 예 예 아 우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